이례적으로 중앙일보의 중견 언론인이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를 직접 다뤘네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가 토무지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나 다른 어쩌면 여론조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모두가 의심하는데 어마어마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법을 조사하거나 시정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론조사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거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냐 도구로 바로 여론조사가 활용되지 않습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불법이 성행하더라도 예를 들면 보시죠 여론조사가 A 사건이 터졌는데 조선중앙동화의 하단에 있는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댓글에 대한 독자들의 찬반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공병호 tv에 8만 9만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여론조사라는 기관이라는 간판을 든 곳에서 내놓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정말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법이 성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문제를 고정의 중앙일보 논설의원이 다뤘네요 한국 정치에서 여론조사의 위상은 묘합니다 선거 없는 해를 향해 가는 일종의 소강기인 최근 다시 여론조사가 주목받은 것은 두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됩니다 진보 평양의 김어준 씨가 세운 여론조사회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에 등록된 게 하나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과반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신생업체의 대표가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며 여심위에 등록된 또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대표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또 하나입니다 불신을 더 키운 셈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냥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지금 고정의 기자가 소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고칠 의향이 별로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칼럼은 고정의 논술위원이 직접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심위에 몸을 담고 있었던 고위직 인사를 만나가지고 또 그분이 바로 통계약을 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네요 이분입니다 6년 8개월 동안 여론조사 기간을 관장하는 여심위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한국통계회장을 지낸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만나가지고 2020년 11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여심위원장을 지낸 거죠 이런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선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사회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이라는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냥 세금만 내고 생업에 바쁘니까 그런 일을 이런 기관들이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여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복잡한 무슨 모호한 이야기를 다 제쳐놓고 그 내용 가운데 딱 한 부분만 바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자분이 묻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쩌면 정확한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한 결과를 얻는다기보다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에 더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하게 고정의 논설위원이 지적한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여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반영하는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는 거죠 마치 586 운동권들이 20대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세례받았던 사상적 배경이라는 것이 헌법이든 법률이든 제도든 공적기관이든 간에 선거든 투표든 간에 모든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젊은 날에 여러분들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법원이라든지 헌재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재인 정권화에서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선거도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그냥 권력 연장을 위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젊은 날 받았던 생각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냥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 여심위원장을 맡았던 전 여심위원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아는 한 조사회사에서 장난치고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뻔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이 연세가 꽤 드신 분인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명예회장인 아마 아니면 나이가 꽤 드신 분이죠 내가 아는 한 조사회사에 장난치고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전에 여심위원장을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조그만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들이 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다만 여심위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담당자가 정치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지면 의도적으로 편향된 설문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직접 주관하거나 담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여론조사 결과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정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에 가장 많이 악용이 되는 거죠 선거에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합리화하기 위한 일정의 전제 도구나 수단으로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좌우를 떠나가지고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누구도 옳은 일을 여러분들 집행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기쳐라 거짓말하라 타인을 기만하라 위정하라 호도하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그게 딱한 거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론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자신들의 움직임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액면 그대로 여론조사다 말이죠 시중에 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조사를 공정한 방식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게 여론조사니까 그 방식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우튼 한 5년 집권한 동안 나라의 콧콧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이 사람들이 20년 50년 집권한다고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듭니까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에 불과하다 선거가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 그냥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 듣게 되면 그거는 제가 나이도 있고 한데 농담 삼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5년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다 이야기 그것을 공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제도나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니까 국정도 완전히 장악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 허둥두둥되는 것 같은 게 보이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도 중앙 주요 일간지의 중견 기자가 여론조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다루어 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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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